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6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근데 이제는 CPU 가성비 비교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어요. CPU 가성비 비교표에 메인보드 가격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12세대의 메인보드 가격이 좀 비싼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CPU 성능, 순수 성능을 보면 12세대가 엄청 가성비 비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보드 가격이 비싸서 어? 이상하게 좀 비싼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보통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그 보드 가격을 CPU 가격에 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 직접 구매할 때 진짜 연관이 있는 CPU 메인보드 가성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등수도 꽤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추천 제품에서 일부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비교해보니까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성능님 그럼 보드 가격 기준은 뭘로 했는데요? 제가 늘 월간 견적을 찍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CPU에 적합한 보드를 집어넣어서 견적을 짜드리죠. 그 보드 가격 최저가 기준을 했습니다. 어? 성경님 이 월간 견적이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그 CPU 조합이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각 칩셋별로 메인보드를 테스트를 하고요. 어? 또 좀 더 품질이 좋은 메인보드 혹은 전원 온도가 낮게 나오는 메인보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메인보드를 추천하잖아요. 당연히 그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보드 가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실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드는 뭐 난 좀 이쁜 거 쓰겠다고 비싼 거 사면 가성비 순위가 바뀝니다. 여튼 일반적으로 여러분 적절한 조합을 짰을 때 가성비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표를 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선 CPU 가격은 뭐 옆에 똑같이 적겠습니다. 다나와 지난달, 이번달 파란색 각인들이 없는 거고 빨간색이 오른 거고 검은색은 거의 비슷한 거. 최소 적정 보드 가격이라 적겠는데 앞에 게 성능저하가 없는 최소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17만원이면 대충 B260 Gaming X라든지 어로스 엘리트 정도를 얘기한 거였죠. 그 정도 쓰시면 Y900을 쓰더라도 선공자는 없거든요. 그럼 뒤에 거는 뭔데요? 뒤에 거는 뭐 토프나 토마크 정도 Z690 그런 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피도라든지 그런 보드가 30만원대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일일이 고려했습니다. 보드를 그냥 임의로 가격을 적은 게 아니라 얘한테 썼을 때 성능저음 최소 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은 건데 보드 이름을 일일이 적지는 않을게요. 무슨 보드 넣은지 궁금하시면 이 가격이랑 맞는 제 월간 견적의 보드를 골라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는 기존 CPU 계산만 한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메인보드 CPU 합계수는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근거가 어떻게 된대요? 옆으로 쭉 가면요. 순위용 갭 바로 옆에 CPU 보드 합계각이 있죠. 이 가격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가격 기준으로 다시 렌더링, 게이밍, 가성비 순위를 매기고 싱글코어 순위도 매기고 그걸 또 합계를 해서 보드 순위 합계를 때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겠죠? 이겁니다. 이 구간을 더 주의깊게 노란색으로 라인 칠하는 구간을 주의깊게 보시면 실질적 가성비 순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현된 전체된 설명은 가볍게 했고요. 각 등급의 CPU들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My1900KS는 최고급 CPU답게 가성비는 없습니다. 변체가 가성비는 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게이밍 성능, 싱글성능, 머티성능 다 최상위입니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무조건. 모든 항목이. 가격도 1등이에요. 아니면 2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3950X가 사실상 단정수 순위 때문에 이게 제일 비싼 CPU입니다. 현존하는. 보시면은 종합 순위가 28제품 중에 28등으로 꼴집니다. 그럼 성진이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사면 안 되는 제품이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 편집하거나 렌더링, 인코딩 돌리시는 분들 모델링 하시고 그럼 멀티 성능을 제대로 땡겨 쓰는 분들은 돈을 투자한 만큼 자금물이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다 돈이 되고 그런 분들은 12900KS 쓸 수 있겠죠. 성대님 저는 최고급 게임의 CPU 쓰고 싶은데요. 자 그러신 분들은 12900KS 쳐다보지 마시고 저 밑에 가면은 5800X3D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도 차이 안 나죠. 3090 넣었을 때 12900KS랑 비교했을 때 맞죠?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처지는데 게임의 성능만큼은 12900K랑 KS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 쓰십니다. 이 제품 쓰시면은 보드값하고 CPU값 합쳐봤자 80만원 안해요. 이 12900KS에 CPU 하나 사는 돈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것들은요. 11900K도 마찬가지로 작업으로 쓰신다는 분들은 가볼만 해요. 솔직히 KS는 K랑 작업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10% 차이가 안 나요. 한 4, 5%겠죠. 백분율로 봤을 때 그거는 차이 날 텐데 가격이 20만원 차이 나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나 직업적으로 고등급 CPU가 필요하신 분은 12900K나 KF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성진이 590X는 어떤데요? 590X도 사실 이제 와서는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작업밖에 안 한다 그랬을 때는 게이밍 성능은 좀 처지지만 12900K에 비해서 작업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선택하는 거는 작업의 경우 샹자 선택을 할게요. 다만 게임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11900K 가는 게 좋겠죠. 11900 노멀 어떤데요? 11900 노멀도 갈만합니다. 갈만한데 가성비가 더 좋고 얘는 전력제한 해제가 제도되지 않은 보드를 사용하면 머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고급 메인보드를 써야지 제도된 성능이 나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H270 터프 프로라든지 아니면 B260 토마워크 이 정도급 정도 되면 기본적 전력제한 해제가 240에서 495까지 아니 4,095까지 풀려있어요. 그런 보드 쓰시면 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얘네들은 다 가성비가 없어요. 다만 용도에 따라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추천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1700K나 KF부터 추천이 가능한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 구매 가격이 일단 CPU는 50만원 넘지 않고요. 보드도 10만원 중반 중후반대를 사시면 성능자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660 M'AX X라든지 아니면 B660 Aorus Elite 라든지 아니면 터브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보통 커버가 돼요. 등수도 얘는 28제품 중에서 보드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10등 정도로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성비 등수도 괜찮고 맞죠? 이만큼 성능이 좋은데 가성비도 괜찮다. 당연히 구매 목록에 널만 하죠. 다만 일반 유저를 쓰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니까 주문 사정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쓰시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 가지고 작업도 좀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5800X3D 아까 뭐라고 했죠? 최고급 게이밍 CPU 원하신 분 이거 사라. 그렇습니다.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고급 게이밍 CPU 원하신 분 사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5900X입니다. 5900X도 가격이 꽤나 내려왔어요. 지금 50만원 정도라서 보시면은 멀티 성능은 11700K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겹쳐요. 보드 가격까지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쿨라 같은 것도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5900X보다는 사실 11700K가 낫다고 봅니다. 게임 성능이 좀 더 좋고 싱글 성능도 좀 더 빠릿하고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고 실 구매가는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5900X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700F요. 11700F는 11700K에 클럽 조금 다운시킨 버전이에요. 다만 렘오버가 좀 안 먹습니다. SA 전압 고정 문제로 렘오버 하려면 선택하면 안 되는 CPU고요. 렘오버 하지 않고 노멀적으로 게임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고 멀티 성능도 잘 나오는 걸 쓰고 싶다 하시면 또 가성비도 잡고 싶다. 세 가지 다 우겨넣으면 11700F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시거나 아니면 11600KF 그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렘오버 할 거면 11600KF 안 할 거면 11700F 둘 다 가성비 선택이에요. 중간에 쭉 있는 i9 9형 10세대 11세대는 다 지키십시오. 가성비 능수 갭 한 5분 전이에요. 보드값 포함해도 보드 아무리 싸도 보드값 포함해도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드값 포함하니까 가성비가 더 구려집니다. 왠지 알아요? 얘네들 은근히 전력소비량이 높아가지고 완전 싸구려로는 커버가 안되거든요. 얘들은 이제 560 중에 좀 상급 보드거나 아니면 Z60 중에 중하급 보드 정도 싸야 돼요. 그런 애들이 한 17만원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드를 중고로 싸도 솔직히 가성비가 안 좋은 애들이 찾아보지 마세요. 아니 가성비 26등 22등 25등 24등 아니 이거 뭐 최상위 제품도 아닌데 가성비가 일단 등순도 이거 사겠다고 이건 중고사고 사면 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호구진 하지 마시고 말랑카우 되기 싫으면 블랙 말랑카우 그냥 쭉 지키시면 됩니다. 자 성료님 저는 12700 사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요. 700F든 700이든 700K든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좋은 시표 쓰고 싶은데 가성비 있는 거 뭐 있을까요? 16600K나 5800X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실구매가는 2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12600KF가 2만 원 비싸고요. 혹시 12600K 내장금 피해 있는 거 쓰시면 한 5만 원도 차이 나요. 근데 보드 가격에서 또 차이가 꽤 커요. 5800X는 사실 B450 중에 중고급형 뭐 지금 박격포는 판매를 안하지만 스틸레전드라든지 스틸레전드도 좀 애매한데 싶으면은 터프 프로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사실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면 5800X의 성능자가 거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좀 고급 보드 봐서 괜찮은 거 생각해도 B550 터프 플러스 16만 원짜리면 커버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12600K는 사실 12만 원, 3만 원대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열판 달려있는 게이밍 게이밍X 말고 그냥 게이밍 제품이라든지 DS3H라든지 뭐 M-K B260 보드에서는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B260과 M-A 정도부터 제 성능이 나오거든요. 보드 가격에서 차이가 좀 나요. 6만 원 차이 나고 CPU가 2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총 가격이 얼마예요? 8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2% 남지 좋거나 멀티 성능이 10% 남지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총 구매 가격이 8만 원 차이 나면 당연히 5800X가 가슴배 좋습니다. 다만 또 이제 쿨러에서 차이가 있어. 마인시 600K는 4만 원짜리 쿨러 쓰면 커버가 되고 5800X는 6만 원짜리 2열 순행 7만 원짜리 2열 순행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기 또 역전당하죠. 4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제 봤을 때 얘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물론 B4 5군 보드나 5군 보드 적당한 거 이미 갖고 있다면 무조건 5800X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취향적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형을 원하고 나는 인텔을 좋아한다. G600KF 가시면 되고요. 나는 몇 푼에 한 번 좀 더 싸게 가서 믿게 사겠다. 그런 분들은 5800X 가시면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여튼 그래요. 여러분 CPU 보드에 약 50만 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저 두 CPU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3900X 이거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5700X 이것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5800X보다 못하는데 더 비싸. 그리고 구형 i7 이런 거 사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죠. 5600X한테 다 털리는데 이걸 왜 사요. 5600X 20만 원인데 얘는 20만 원 40만 원 막 30만 원이래. 이거 왜 사. 보드도 더 비싸.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럼 그 다음 선택은 뭔데요. 그럼 5600X 아니면 12400F죠. 얘네가 사실 보드 가격을 생각 안 하면 가성비가 12400이 좋습니다. 왜? 가격 자체가 12400이 만 원이 싸요. 거의. 근데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좀 더 높아요. 게임 성능은 솔직히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건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어 그러면 다카 성비 얘가 우선 아니에요. 근데 왜 성능이 위에 걸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내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진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칠해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보드 가격을 봅시다. 보드 가격 얘는 성능자 없는 최소 마진호성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얘 H610 뽑는다고요? 성능자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런 놈 쓰면 보드값에서 얼마 차이나요? 6만 원 정도 차이나죠. 둘이 이제 좀 더 고급형 보드 쓰나 쳐도 한 5만 원 차이나요. 그게 CPU 가격에서 많은 사람은 뭐합니까? 보드 가격에서 역전 당하는데 뭐 멀티 성능이 엄청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게이밍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 싱글 성능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니까 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드 가격 포함했을 때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5600X가 사실적인 이 전체 항목에서 가성비 1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 2위는 12400F가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5600X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위에 거는 가격이 그래도 좀 많이 근접하는데 얘네들은 가격 차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5600X 쓰시고요. 나는 곧 죽어도 인텔 그런 경우에 12400F를 볼 것 같습니다. 12400F가 가격은 조금 더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보드 가격이 이렇게 때문에. 자 그 다음은 5700G나 뭐 3800, 3700, 4750G가 있는데 얘네들 APU 본다고 하면 5700G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격이 계속 꾸준히 내려가지고 20만원 후반 정도에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EX-A320이 5600G나 5700G를 공식 지원하기 바뀌었어요.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시면 7만째 보드에도 성능 대화 없이 꽂아 쓸 수 있거든요. 어차피 PPU 지원 안 제품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EX-A320 쓰면 나쁘지 않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대부분 보드가 EX-A320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꽂자마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구매처에다 따로 해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A센터에 보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5700G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고 3000G는 그냥 이제는 사면 안 되는 제품이니까 무시하시고요. 가격 봐요. 이 가격에 이걸 산다고? 475G는 465G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는데 465G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5700G나 475G나 만원 차이면 다 5700G죠.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고급형 CPU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선택은 녹색에서 하면 좋고요. 최고의 가선배 선택을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5600G 사면 좋겠죠. 다만 5600X는 3080 쓰기에는 다소 성능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3080 이상 걸 본다면 12600K에 레모골하거나 D5을 메모해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보급형 미들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라인업 어? 성조님 뭐야 이거 12400K 5600K이 또 여기 있는데요. 원래 얘네들이 보급형이에요. 보급형이거나 미들급 중급이에요. 근데 왜 위에 있었냐면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보면은 구형 i7도 이기고 구형 3000 시리즈 라이젠 7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넣어놨던 거고 시리즈는 여기 있는 애들인데 얘네를 딱 봤을 때 지금 가성비 1등은 5600노멀입니다. 5600노멀이 뭐예요? 5600X에서 단 0.2클럽 깎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그다보니까 게이밍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요. 싱글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요. 멀티 성능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근데 가격은 15,000원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15,000원 싸고 성능을 거의 차이 없게 조금 미사일 깎은 제품. 자 얘네 보드는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계산을 해보시면 별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구매가가 30만원도 안 된 애들은 2만원 차이도 엄청 크거든요. 얘네들 거의 뭐 15,000원 16,000원 차이 나니까 2만원에 가까운 차이 나죠. 그다보니 가성비 메인보드 합쳐서 봤을 때 2등은 5600이 됩니다. 5600 노멀히 2등이래요. 아 손님 1등인데 왜 2등부터 차이 안되요. 1등이 5500이에요. 5500이 게이밍 성능까지 너무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산해야 되냐면 여러분 3060 3060 TI 같은 거 쓰면 5600만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게이밍 성능 10%까지면 어떻게 돼요? 5600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입니까? 10% 16% 이렇게까지죠. 16% 까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60만원 투자했을 때 대충 나누게 하면 얼마입니까? 7만원 7만원도 손해본 거예요. 근데 이 가성비기 선택했을 때 보드하고 CPU 합쳤을 때 얘는 23만원 24만원 정도고 얘는 합쳤을 때 27만원인데 그래픽 카드에서 7만원 까진다고? 그럼 오히려 손해죠. 게임에서 하는 게 이만큼 많이 차지 않으면 전체 가성비 순위가 괜찮아 보여도 이건 살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1위는 뭔데요? 게임을 한다는 기준으로서는 진짜 1위는 5600 노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위는 11100이 될 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2위 적현된 애들이 5600이니까 3위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4650이잖아요. 4650이 글칼을 달면 게임 성능이 86%예요. 여기는 막 110%인데 그럼 30% 차이나죠. 얼마나 까지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30%면 60만원 주고 사는 글칼의 성능이 거의 막 20만원 치가 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선하면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가성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나머지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게임을 한다고 치면 성체가 너무 급격히 벌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맞죠? 이 둘 중에 사야 되고요. 성주현님 생각에 더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합니다. 5600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구매가가 따지고 보면 보드에서 4만원 커버되어 버리니까 여기 4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얘네들 5600이나 11100이나 맞죠? 4만원 밖에 차이 안 나. 4만원 더 투자하고 5% 높은 게임의 성능 그리고 20% 이상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미대를 본다면 5600이 맞는 거예요. 특히 이 5600 노멀은 3,300메밀에 꽂아서 3,400렘 오버도 되는 거고 렘탈 쪄기도 되고 그런데 11100은 렘오버는 안 되거든요. 뭐 H610 이런 거 넣으면 렘오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600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노멀을 특히 3060 Ti나 3060 2060 정도 쓰신다면 5600이 무조건 우선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 더 낮은 글칸 뭐 1650 1650 슈퍼 6500 XT 6400 이런 거 쓸 때는 11100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선언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등급에 극하가 다신 분들이 뭐 좀 멀티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11100에 프로 가산비 선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거는 싹 다 볼 필요 없어요. 싹 다 재끼고요. 460지는 색칠해 놓는 이유가 여기 전체 가산비 순위에서도 3등이지만 얘가 APU예요. 내장 그래픽 그것도 꽤나 성능이 준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한 여러분 750 있죠. 엔비드에 750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저거 쓰시면 글칸 안 달고 적당하게 캐주얼한 게임 롤 같은 거 즐길 수 있고 CPU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은 i3 전세대급이랑 뭐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가산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APU가 필요할 때만요. 글칸 할 거면 사면 안 돼요. 460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급형 보급형 CPU는 이걸로 마무리 짚고 그 다음은 맨 아래 하급 그리고 보급형 CPU들 같이 보도록 하죠. 11100이 원래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성능이 워낙 좋아서 위에 올려서 비교했던 거고요. 11100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100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어? 그래도 좀 나는데요. 게임 성능 이런 낮은 등급에 글칸 쓴데도 8%나 차이 나네요. 맞아요. 싱글 성능 이 빠리탐의 척도가 되는 게 보통 90% 정도 되면 여러분 충분히 빠리탐을 느낄 텐데 70 몇 프로는 약간 느려요. 약간 반응이 군뜨려는 거 민감하신 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빠리탐도 좀 차이가 나요. 멀티 성능도 상관법 좀 차이 납니다. 이걸 100%로 바꾸면 40%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11100이 좋긴 한데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돼요. 신입고매가가 꽤나 차이가 큽니다. 7만원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워낙 구형 쓰고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도 괜찮다. 나는 원래 하드한 용도가 필요없다 그러면 11100이프 쓰시면 됩니다. 허나 구형 올리는 거 좀 업그레이드 체감이 나게 쓰고 싶다 그러면 12100이프 쓰시면 될 거예요. 실금액가는 여기 보드 포함했을 때 22만이냐 15만이냐 차이니까 구매 가격 기준 예산안에 맞춰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요? 더 싼 것들도 있는데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보드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얘네 CPU 가격만 차이 나는데 CPU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 싸긴 한데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둘 중에 안 알아서 성능이 24% 뭐야 이거. 그러니까 밑에 가격이 쳐다보지 마시고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새로 유년된 보드 가격이 포함된 CPU 가슴 비교해드렸어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이거 좀 많이 뜯어보셔서 고생 좀 했는데 재미있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은 저희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지 받아가서 쓰십시오. 출처만 표기 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가요 1 1 아멘